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남.. 하하하하 혼자! 인사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!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저희 리더 기훈이 형이 갈게요. 네! 둘, 셋! 넘버원! 안녕하세요 넘버원입니다. 네 저희 넘버원의 뜻은요. 남자들의 발언은 완성이라고 하셨고 네 넘버원 이렇게 하셨습니다. 저희 노래는요. 중독성 있는 후정구와 손은이의 어린이로 충장하는 스토리를 담은 노래입니다. 아무래도 저희 셋 다 음악적 취향이 서로 맞았고 그래서 개코 선배님과 치자 선배님도 저희 작업할 때부터 같이 계속 의견 내주시면서 저희한테도 의견 내라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저희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너무 못했었지. 됐으면 좋네. 그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안무를 창작한 그런 안무가 있는데 요즘엔 멋이 나대 떠주겠다는 맘저날 오늘 또 안으로는 이 노래는 내 노래는 네 1번. 네. 이 노래 한 번 정해주시기 때문에 뒤에 뭔가 하긴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미술 후원한 추열 멈추는 앞쪽은 멈추는 멈추는 걸 쳐다보기 멈추는 힘 미술 후원한 미술 후원한 Q. 윤석열 Q. 윤석열 Q. 윤석열 저희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홍장현을 남바하니 지금까지 남바 남바 자 둘 셋 남바